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로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어떤 순서가 있죠. 교회마다 다 예배의 순서에 맞게 예배를 합니다. 성경에는 이 순서대로 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 권한은 그 교회의 단묵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순서를 내 마음부터 하는 것입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조동을 합시다. 사도인들 합시다. 시편을 읽읍시다. 하지 않습니다. 권한은 다 얘기했습니다. 촬영만 하고 끝나도 괜찮아요. 말씀 잠깐 하고 끝내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매길 원치 않으세요.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대로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대로 전통으로 교회 전통이나 아니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성대해야 된다.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말씀 성경에 말씀하신 보여주신 그 뜻과 계획하신가 행동하심에 대한 부분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재로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꿀꿀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 아니요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그 꿀꿀한 마음을 바꿔야 될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길 원해요. 그런데 꿀꿀한 마음으로 와요. 되지도 아닌데 꿀꿀꿀꿀꿀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다. 뒤에 오기 전에 기분 나쁘고 누구하고 다투고 어떤 것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는 것 전통을 전통에 멸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전통에 유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전통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하면 찬양 속에 죽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세요. 나의 기준 속에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나의 기준 속에서 찬양하지 마시고요. 나의 기준 속에서 말씀을 들으시지 마십시오. 내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성경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멜로디 노래하는 것도 그리스의 말씀을 통해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 그냥 찬양하고 내가 감사하지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으시나요? 물론 감사하면 되죠. 찬양하면 되죠. 노래하면 되잖아요. 뭐 그리스의 말씀을 통해서 참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뭘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기준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고레소서 오늘 한번 볼까요? 제가 그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레소서 3장 3장 16절 16절 17절 같이 읽어요. 그리스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공략하고 신나 찬송과 신나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라 이래라 다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신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신입절을 보십시오. 글쎄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건면도 글쎄 그 풍성한 말씀 가운데 건면하고 글쎄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들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감사 찬양 노래 어떻게 했습니까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부르셨죠 이제는 고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찬양하시오 감사하시오 노래를 부르십시오 여러분이 노래를 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것 때문에 그것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육신적으로 여러분은 부모의 자녀이지만 여러분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라는 거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막연해요 영접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무엇으로 영접합니까 무엇으로 영접하시냐 아 나 예수 믿어 그것을 영접합니까 그럼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자녀가 됐는지를 저는 모르고 다니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양자의 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써보세요 다시 보시면 골레서서에 보면 신경전의 글쓰의 말씀이 너희들 속에 풍성히 거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거하는 것이 어디냐 우리의 마음 어디에 봅시다 갈라디아서 가요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자, 무엇입니까? 아들의 영을 어디에? 우리 마음에. 그 마음에, 그 아들의 영을 부어줬을 때,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마음 속에 아들의 영을 담았을 때, 그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됐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노래도, 강사도, 찬양도, 또 무엇, 말해나, 일해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로마서, 십자. 왜 이 말씀을 하느냐? 그냥 막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냥 예수 믿고 그건 막연한 거예요. 막연하니까 어떻게요? 네, 악한 명이 우리의 의심, 의심의 가라지를 막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진짜 하나님 계시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의심하는 자녀들이 진짜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구원 받은 것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 계시잖아요. 엄마, 아빠가 됐을 때 처음에는 막연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하는 어떤 행동들이나 그 모든 삶을 보면 아, 진짜 내 부모라고 얘기하죠. 아, 이분은 내 부모야. 그런데 그 부모가 가난해요. 나에게 뭐 맛있게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나를 돕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부모처럼 나에게 그렇게 자상하지도 않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부모에게 엄마, 아빠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지 못된 사람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는 여전히 내 부모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확실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로 변함없는 아버지로 어떤 환경이 바뀌고 내 환경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도와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변함없는 것이 내 아버지예요. 그분이 내 하나님이세요. 그 확실한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하는데 이게 흔들리고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많이 하세요. 뭐냐면 나는 내 하나님을 믿어요. 내 하나님을 믿고 나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요. 내가 힘드니까 그 하나님이 좀 약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의심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을 의심하지는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 원인들 그게 정체성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크리스앤들이 정체성을 흔들고 있어요. 정말 내 하나님 내 아버지인가 나는 진짜 자녀인가 내가 어떻게 구원 받았느냐 나는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 무엇을 통해요? 무엇? 그냥 하나님 계산하고 그냥 믿어. 믿으냐니까 그냥 믿은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구원 받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그런데 무엇이요? 그 무엇을 안 가르쳐줘야 교회에 목사님들이 그냥 믿어. 내 친구한테 물어봐요. 내가 구원 받았어. 내가 예수님을 영급했어.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내가 구원 받았는지 너 아니? 아니? 그냥 믿음이 다 돼. 아니요. 그걸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체험 없는 신앙이에요. 지식적인 신앙이에요. 지식적인 신앙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말이냐.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믿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스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내가 말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은혜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갈라지어 4장을 보니까 양자의 영이에요. 그런데 그 양자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음으로 말면 아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는 자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사님,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좀 다르지 않아요? 자,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1장 1절과 2절 시작 태초의 말씀이 되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되십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의 하나님과 함께 되셨고 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이세요. 그 말씀이신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우리의 이상으로,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대사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은 혈과 육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딱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혈과 육을 가진 육신의 그 예수만 머리를 떠오르는 거예요. 육신이 되시기 전에 그 이전에 하나님이 함께 되셨을 때 다시 말하면 태초 하늘과 땅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거는 나중이고 여기 1장 1절에 태초라고 하는 것은 영원전의 태초를 말하는 것이에요.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전의 그 태초에 하나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이 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을 무엇으로 믿는 게 아니라 육신을 믿는 게 아니라 그 태초에 계신 그 예수 말씀으로 계신 그 예수 그 예수 그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아요? 우리는 그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데 그분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사람과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자의 가장 중요한 진짜 다른 것이 뭐냐 그리스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에 따라서 달라요. 약간 피곤한데 이게 정말 떨려서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불신자 그 속에는 말씀이 없어요. 신자 성도에게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의 말씀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말씀으로 살아가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을 누가 창조했을냐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창조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영과 혼과 몸으로 여러분이 인간의 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영적 세계는 그 영적 세계가 보이는 것은 지금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는 세계 저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세계는 그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 그 영적 세계의 모든 것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사람은 영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에요. 여러분 육체를 갖고 있으시죠? 하나님도 육체를 갖고 있었어요. 누구예요? 예수. 저의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 아시죠? 삼일체 하나님 그 삼일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생각을 하셨죠. 계획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성부성자 성령 중에 누구에 따라서 사람이 창조됐습니까? 그렇죠. 장문이가 선물했어요. 누구를 따라가셨어요? 그렇죠. 예수님.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이 창조된 거예요. 호사연설을 통해서 보면 삼일체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삼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 이제는 우리가 죽고 부활하고 이 세상에 정말이 되면 그분이 한 분으로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천국에 가면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성인도 못 봐요. 예수님이 보좌에 계신 걸 보게 돼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글쎄 말숨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정이 어떠하든지 문제가 있든 상처를 받든 문제가 어려움이 있든 말숨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되고 응답되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시와 찬송과 감사와 노래와 그 모든 것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풍성히 과학으로 만들어봐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것이 그리스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분은 어디 계세요? 예수는 어디 계세요? 우리는 꼭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목표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기도 나오죠. 주 예수께서 말씀 마치시니 하늘을 올려주사 하나님의 의자에 앉으십니다. 그러세요. 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편 보좌에 앉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복이 하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아니라 했을 때 그 보좌에 앉지 안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앉아계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계속 앉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의자에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계속 앉으시면 생겨요. 여러분 의자에 많이 앉으면 생기잖아요.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보좌에 앉으시는데도 지금 이곳에도 주님이 오셔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보좌에 앉은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왜요? 그분은 전문 하신 분이에요. 무섭 무섭 어느 곳에 있든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좋은 거였어요. 그 착각을 모으신 자를 마귀가 전문 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마귀는 여기도 있고 마귀는 지금 저기 어느 교회도 있고 마귀는 기신들 사람 속에 붙어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귀가 미국에 있어요. 그 마귀가 한국에 와야 돼요. 만약에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한국에 온다라고 했을 때 그 마귀가 미국에 쭉 하고 한국에 오는 줄 아세요? 그게 정능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됐습니다. 그 마귀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는요. 뛰어와야 돼요. 뛰어와야 돼요. 땅 뻘뻘 흘려서 마귀는 정능자가 아니에요. 무서무지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키자를 찾는다 했어요. 여러분 마귀가 두루 돌아다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정능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걸어서 가든 뛰든지. 뛰어다니는 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이 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마귀가. 미국에서 한국까지 뛰어와야 돼요. 걸어와야 돼요. 미역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가 땀을 뻗고 흘릴 수밖에 없죠. 자기가 전문자가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마귀가 여기 있는데 저쪽 개에 있는 없어요. 저쪽 개와 다르면 이 마귀는 여기서 걸어서 가더니 뛰어가야 돼요. 그리고 마귀를 그렇게 두려워하는 존재로 귀신을 무서워하는 존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TV에 자꾸만 개강 얘기하고 귀신 얘기하고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걔네들은요. 그 귀신들은요.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왜요? 성격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있는 표정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됩니다. 여러분의 두려움 공포스러움 고통 아픔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은 두루두나를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는 짓이 무엇을 해야 되냐 지역의 영웅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웅평무 지역에 악한 악한 그러니까 마귀에 돕는 수와들 쫄병들이 있는 거예요. 걔네들을 전 세계에 다 심었어요. 그래서 마귀는 공중에 있다가 지역에 있는 세계 각국에 있는 악한 영웅들에게 지시를 해요. 그러면 그 영웅들이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은 또 악한 지역을 잡고 있는 영웅들 밑에 또 귀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귀신들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와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런 거예요. 그 조직적인 부분들을 좀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그 조직적인 부분들을 성경에서 다 말하고 읽고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들을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은 보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분은 보좌에 앉으실 수 있고 지금 이곳에 오실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현장의 예수 그리스도 그 부분을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지금 살고 있는 현장 지금 아니면 지금 여기 지금 여러분이 이제는 학교를 가든 여러분 직장을 가든 여러분 가정 속에 가든 여러분이 가는 것이 현장이잖아요.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안 계신 으로 말면 사람들은 실패하는 거예요. 왜 지금 병이 치유가 안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께 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지 못할 거예요. 저는 많은 분들이 저하고 상담을 해요. 목사님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응답을 못 받아요. 뭐가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 난 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그 기도가 그 현장으로 그 예수님을 불러오는 기도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하면 주님이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성경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거기인 거예요. 신앙의 모든 문제에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 뺄 게 없어요. 말씀을 들어가야 돼요. 그동안 우리는 기도하면 다 응답하시는 걸로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응답받으셨어요? 많이? 그럼 원인이 뭐예요? 저거 죄가 너무 많아서요? 내가 용서 문제가 아직 풀지 않아서요? 여러 가지 다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죄는 뭐든지 가래. 그 모든 것을 포함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현장에 모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휴 목소리가 뭔가 인절하네. 그런데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는 데 있어서 왜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현장에 지금 내가 여기에 기도하는 이곳에 예수님이 왜 현장에 오시지 않느냐 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정 속에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현장에 그 가정 속에 오지 않아요. 내가 금식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그 현장에 오시지 않아요. 나는 지금 문제를 갖고 있어요. 고통 속에 두려움도 있고요. 정신적인 어떤 것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 속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나는 하고 있는데 직장에서 지금 많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죠? 기도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은요. 내가 지금 있는 곳 현장에 예수님이 오셔요. 어느 때요? 주님의 말씀대로 할 때입니다. 전화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은 15장 20절이에요. 15장 20절이 어디예요? 이게 어디부터 시작해요? 또 이 시대가 20절입니까? 15절이에요. 20절이 어디예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 할세. 그러니까 마흔 1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 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른 표정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 했어요. 자 그러면 두루 전파 한 말씀 뭐예요? 저기 나가자. 믿고 너는 온천하에 단면 남민국의 복원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오. 믿지 않는 사람 정전을 받을 것이다. 또 믿는 자들의 이름은 표정이다. 저희가 내 이름은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원을 말할 것이고 병등의 손을 얻으면서 병이 나을 것이다. 이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주님이 그 현장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함께 하사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말씀대로 해나는 자에게 기도하는데 왜 내 현장 속에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릇의 말씀 풍성 거하사 찬양 감사 하고 노래 부르고 예수 이름 하라. 내가 기도하는데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현장에 오시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했을 때 처음 들은 얘기인데 성경 나와요.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유한복음 15장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현장 속에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 오시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표적과 계사가 일어나요? 응답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다 돼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지 않아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 쓰기엔 내가 주님 앞에 기도 하는데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기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시지 않는 이유는 말씀이 없기 때문 이라는 거예요.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래 너희가 내 아래 거하고 내 아래 너희 아래 거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 하면 이루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아래 거하는 사람 여러분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방법이 거예요. 그분의 말이에요. 그리스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불을 지를 때 주님은 오셔서 내게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안 됐잖아요. 내 안에 말씀이 없어요. 성경 안 읽잖아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시니까 이런 여기는 이렇게 성경이 나와있죠. 네 말이 내 말이 너희 안을 거하면 다른 성경 번역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내 말을 지키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내가 그 현장에 지금 기도하는 그 현장에 기도하는 그 현장에 내가 거기에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가지 않아요. 주님이 오실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있어요? 주님 안에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것과 주님이 오셔서 그 현장을 바꿔주는 것은 달라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럼 여러분 그 마음도 그러냐 입으로는 믿어요. 그런데 당신의 마음속에 이 마음으로 믿냐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이것으로는 믿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냐고 마음속에 있는 것. 그리스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 마음에 양대의 영이 어디에 있다고 마음에 그런데 이 마음은 예수 그 말씀이 없고 머리통에는 있어요. 사람들이 입으로는 살아계셔 그런데 마음으로 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지 않더라고요.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하라는 거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마음으로 거부해요. 수없이 거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속에 성명께서 말씀을 하세요. 가만히 있다가 둬 거예요. 성경 책 읽어. 음성 들리죠? 기도해. 이 마음에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말씀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명 읽어야죠. 그런데 읽어야 안 해요. 나중에 여기서 저 사람 미워하지마 사랑해야 있지 용서 안 할지 말씀 하셔요. 그런데 안 짓어요. 안 지키니까 주님이 그 현장에 올 수 없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는 방법이 없어요. 함께 하지 않으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현장 속에서 내가 두려움을 갖고 현장 속에서 기술을 쫓아내고 현장 속에서 지금 내 질병을 치료받아야 되고 현장 속에서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아야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지 않냐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냐기 주님이 함께 할 수 없고 주님이 한 장 속에 없소. 박사님 15장 7장 내가 설명하니까 좀 이해되겠죠. 요한복음 누가 사도요한을 썼죠. 요한 1서에도 그런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 1서 3장 3장 22절 24절 같이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그에게서 받나 아니 얘는 우리가 그의 개명을 지키고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대로 그리고 잘 들으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라 있어요. 우리는 목사님 말이잖아요. 목사님 내가 이런 기도하는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거죠.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결혼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거에요. 하나님 내가 결혼할 남자는요 연봉 한 2억 정도 받는 연봉 그런 사람 믿음도 좋고 연봉 돈도 많고 믿음도 좋고 돈도 많고 목사님 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믿음 좋고 연봉 2억 짜리 남편 결혼 하고 싶어요. 주님의 뜻대로 하는겁니까? 뜻의 기도 아닙니까?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딱 그거를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 하네. 분명 목이 욕이야. 성계경이 나왔을때 제한된 기도를 하라고 했으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혼하고 싶으면 영국 2억 자리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게 있습니다. 임당은 주님의 손에 있는거에요. 구하는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2억 기도 10억 기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면 줘요. 그런데 안 주시면 안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는건 마음껏 구하는건 마음껏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씀이 있다면 잘 보세요. 무엇이든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래야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하길 응답하세요. 그런데 그 개명을 지키는 자에게 응답하세요. 그렇죠? 반나님 우리가 그의 개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라. 하나님 나는 2억 자리의 영국 였는데 그런데 하나님 딱 보니까 욕심만 내 결혼하면 2억 자리하고 결혼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그것을 하지 않고 명품 사료가 바보 기회도 안 가 주님 하세요.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 여러분의 기도에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그 현전 속에 주님을 오시기를 원한다면 그 개명을 지키세요. 그 기뻐하는 것을 행하셔야 돼요. 그 기뻐하는 것을 행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현장 속에 오셔서 그냥 아닌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축복과 선물로 여러분의 현장 속에 막 부어주실 겁니다. 아멘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한번 끝까지 합시다. 2, 3절 그의 개명을 입으시니 곧 그 아들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개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그의 개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마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념하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마는 우리가 잘 주세요. 너무 15장 7절을 모르세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거라해서 우리는 뜻대로 하는 맹목적인 그 믿음 신앙에 대한 길 들어줬어요. 그냥 믿어. 그냥 믿어. 그런데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한데 진짜예요? 그건 믿어야지. 어떻게 알아요? 믿어. 여러분 맹목적인 신앙은요. 다 무너져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24절에 개명을 지키는 자가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명 안 지키면 어떤 일이 생겨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분이 기뻐하는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분 안에 거할 수가 없으세요. 그냥 구원받은 거는 돼요. 잘 들으세요. 구원받는 것이 그분 안에 거하는 방법도 되고 또 아마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방법도 되지만 진짜 그 현장 속에 살아계시고 나와 진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 그 막연하신 주님이 내가 부르짐를 때 응답하셔요. 내가 주님 찾을 때 주님 오세요. 왜? 그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아서 이거 아셔야 돼요. 주님이 구원받은 자로서 함께 할 자가 있고 우리가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 함께 할 자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 그분 안에 거하는 자가 있지만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 거하는 자가 있어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막연함의 차이예요. 여러분 늘 얘기 아시잖아요. 천재와 바보의 차이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합시다. 이게 청소가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찬성가라고 알아요. 글을 못 읽어요. 뒤에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천재는 봐요. 바보는 못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자와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이와 같은 거예요. 구원은 받아요. 구원 받는데 이 보안은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이루어져요. 목사님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내 마음이 아닌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마탐훈 28장 20절 읽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여라. 불지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라. 여러분 보십시오. 주께서 함께 역사하여 제자들을 두루 전파했어요. 전파 안 하면 주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함께 해요. 구원 받으면 주님과 함께 해요. 그런데 표적과 기사가 안 일어나요. 왜요? 현장 속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은 자는 현장 속에 주님이 오시잖아요. 구원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순종할 때 현장 속에 오는 거예요. 왜 표적과 기사가 안 일어납니다. 동전장에서 손을 오는데 병이 치우고 안 돼요. 예수를 기신이 나가라고 하는데 기신이 안 나가요. 네가 뭔데 그러세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구원 받은 자로서 주님이 함께하고 지금 현장 속에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환경을 바꿔줄 수 있고 기도하는 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그 현장 속에 예수님이 오시도록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명을 지키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 말이 뭐예요? 그냥 말이 내 안에 있으면 되지. 아니요? 지키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것을 행하여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현장 속에 오시는 거예요.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가슴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현장 속에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현장 속에 주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그분이 기뻐하신 그것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주님이 오실 거예요. 주님이 오셔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 기도에 그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현장 속에 오시지 않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으실 때 얄미운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얄미운 기도 있어요?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고 하셨으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그 기도가 얄미운 하나님 여러분 치는 사람 있죠? 얄미운 사람 자기는 절대 안으면서 나보러 하라는 사람 할 행동이 진짜 미워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수 없어요. 자 잠원서 28장 우리 구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길을 돌려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지마요. 여기 가지마다는 것은 얄미운 다는 거예요. 그냥 얄미운 게 아니라 그런데 그가 뭘 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가정스러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얄미운 게 보는 것을 지금 기도 하는데 주님이 그 기도 속에 현장 속에 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기도에 응답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기도가 가정스러운 이유가 뭘까요? 요기 요거 잡으세요. 이거를 돌려서 주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런 일이 생겨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어요? 사람의 말을 듣고 있어요? 세상의 말을 듣고 성경에서 벗어난 말을 듣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기를 돌리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율법을 들으래요. 들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시작이 듣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깨달은 것과 행동하는 데 있어서 듣지 않고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야 틀어야돼요. 듣고 깨닫고 행동하셔야 돼요. 마태봉 13장 오직 말씀 하나씩 나 우리 뭐 세계 경제가 어떻고 이게 아니라 나라가 어떻고 이게 아니라 누구의 이하 이게 아니라 그냥 성경만 왜냐하면 그것만 들어도 지금 바빠요. 할 일 너무 많아요. 13장 자 여기에 한번 보면 14절 15절 시작 이사의 애용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균을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을 보고 눈을 듣고 마음을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칭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돌이켜서 주님한테 치유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데 둔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여러분 설교 듣는데 듣고 있는데 이 생각 속에서는 지금 다른 생각 오늘 약속을 누구에게 만나고 이거 끝나면 뭐 해야 되고 야 오늘 촬영도 많이 하고 설교도 많이 하고 언제 끝나나 지금 내가 화장실 가야되는데 이거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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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듣긴 들어도 둔한 자가 있어요. 그 사람 절대 마음으로 깨닫지 못해. 둔한 상태에서 뭐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 가증스러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증스러운 거에 알리는 거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성달되기 위해서 또한 주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현장 속에 있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릴 때 꼭 해야 할 것이래요. 주의 집중 집중 해야 돼요. 군인들에게 제일 먼저 집중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전직 차라라 그래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말할 때는 뭐예요? 자 영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집중 하기 위해서 뭐예요? 전직 차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집중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편안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그런데 그런데 집중 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걸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하나님은 내 아버지인데 왜 그렇게 역사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수없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건 목사님과 바운크도 엄청 해요. 3시간 5시간 많이 해요. 매일 해요. 그런데 왜 역사가 안 늘어났죠? 내게 왜 이렇게 감동함이 없죠? 하도 그래갖고 지금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없으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그것뿐 아니라 여러분도 말하지 하는 거예요. 지금 여름의 현장에 주님이 계세요? 계시면 좋죠. 말씀들 순종을. 그런데 말씀들 순종하지 않으면 지금 현장 속에 주님은 계시잖아요. 주님이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적이 표적이 응답이 축복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여름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뭘까? 여러분 뭐예요? 그냥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데 그렇게 살아가죠. 그 말씀대로 사는데 병 걸려요. 왜 병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병 못 쳐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알아요. 그런데 왜 가난해요? 그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돈을 잃어버리든지 뭐 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가난할까요? 주님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면 우리를 부욕해 한다. 언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고린도 후설이 나오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십니다. 그 구절을 알아요. 그런데 언제 가난해졌어요? 예수님이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애절은 배웠는데 언제 가난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동안에 나는 머리 불꽃이었다. 그때 가난했거든요. 그 가난하게 되면 우리를 위해서 부욕해 하네요. 그런데 왜 가난해요? 그게 그리스의 다운 삶이에요? 글쎄 내가 예수 다운 삶 내가 자네 삶이 이제 점점 헷갈리죠? 그동안 그리스의 다운 예수님의 자녀 다운 삶이 그냥 종교적인 거예요. 신앙적이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종교적이라면 그분이 내 현장 속에 역사하는 것이 없는 아프면 그냥 병원 가면 되지. 가난하면 병원 벌면 되지.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냐고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첫 번째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뀐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기억하세요? 지금 내가 축복받지 못하고 저주받고 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분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그 저주를 떠나갑니다. 축복이 우리의 것이래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가난해서 부여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가 예수 믿었다. 그런데 내가 가난하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삶은 부여해집니다. 부여해져요. 꼭 부여라는 개념이 이게 아니에요. 먹고 살아도 그 돈 때문에 여러분 돈 많은 사람도 스트레스 받아요. 돈 걸리잖아요. 돈 많아도 스트레스라는 건 그래요. 그걸 떠나서 가난은 예수 믿는 자의 모습 아니에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자네의 삶이 무엇입니까? 질병에서 자요. 질병에서 자요. 병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잘못해서 그 부분이 있어요. 내가 뭔가 못한 것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잠 한숨도 안 자고 매일 한 달 동안 만져봐요. 당연히 병 걸리지. 해롱해롱 할 거예요. 그거 말고 내가 몸도 관리하고 내가 그런 통신에 잘하고 있으면 병 걸릴 일이 없어요. 병이 걸려도 중요한 걸 아셔야 됩니다. 병이 걸려도 치료 맞습니다. 우리 자고 감 걸린 사람 두 사람 치우 됐잖아요. 끄덕 끄덕 하시는 게 있어요. 걸려도 치료돼요. 왜? 그리스도 민의 삶이에요. 자녀의 삶이에요. 네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저주 안에 서있지만 세대 간의 흐름 다시 말하면 부모의 그런 잘못된 것 때문에 내가 오는 것 있잖아요. 유전 유전 적인 거라고 알죠? 그거 다 끊어져요. 그거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 은혜의 자녀 자녀의 삶은 이런 같은 거예요. 저주가 강한이 질병이 여러분 이게 다 예요. 다 죠? 왜요? 여러분 지금 나와서 당신에게 가장 큰 소원은 무엇입니까? 건강해요. 또 돈이요. 또 지금 내 삶에 가난의 저주가 와요. 대물림의 저주 그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에 있어서 이 세 가지는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주님이 떼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떼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을 다 떼게 하시고 예수님이 저주를 다 떼게 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이 질병을 다 떼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 현장 속에 가난의 현장 속에 주님을 모세요. 부여해질 겁니다. 질병 현장 속에 주님을 모세요. 질병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주의 현장 속에 여러분이 주님을 모세요. 그러면 저주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모실 수 있는 길이 모실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롱하십니다.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왜요?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돼요. 왜요? 율법을 듣지 않으니까 순정하지 않으니까 그가 카증한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카증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대로 아멘 다 기억하시는 것도 다 기억하시는 게 더 좋고 기억을 못한다면 아 예수님이 내 현장 속에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 오실 수 있도록 모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분이 기뻐하신 대로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걸 꼭 붙잡으세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을 맡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게요. 예언을 할게요.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대로 직접 행하면 주님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장 속에 여러분이 맡겼던 것이 지금 다 풀리게 될 겁니다. 아멘 그건 미안합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여러분이 직접 헤맸을 때 그 문제가 풀린 것에 대해서 저한테 연락주세요. 간증하셔야 됩니다. 안되면 이상한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 앞에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재정적인 돈이 왔으면 좋겠어요. 돈 올 겁니다. 아멘 목사님 너무 신비적인가요? 무슨 신비예요?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저는 신비가 아니에요. 죽어도 주님의 말씀대로 죽고 사는 겁니다. 목사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보이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 하나님 잘 몰랐습니다. 내가 왜 가난했는지 내가 뭔가 하러 가는데 일이 안 돼요. 취직도 잘 안 되고요. 뭐가 있어요. 가정도 좀 그렇고요. 형제들 부모들 내 환경의 재정적인 문제가 왜 이렇게 나는 귀에 다니고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안 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알게 됐습니다. 주님 내 기도가 가지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했던 부분들 주님 용서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머리로는 말씀을 알겠다고 하지만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해결하시고요. 주님 내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자유 캐뎀의 자유 함에 대한 고백을 하셔야 돼요. 자유 함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왜 현장 속에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결단하세요. 결심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게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어요. 주님 내 현장 속에 오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왕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다 가져간 거예요. 말씀으로 알려주시옵소서 오카라오라 주님 이 시간은 지금 잘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실까 왜 내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을까 왜 나는 왜 자꾸만 막혀있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일까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일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든 죄를 용서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것 때문에 아버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막혀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니 주님 아버님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감사하고 그러나 또 내가 아버님의 결단하고 결심하지 못했던 거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님 살아야 된다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충동하지 않았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보부했던 것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간팍하게 했던 것도 용서해 주시고 고집을 피웠던 것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일수의 롱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님 내가 이제는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주님 말씀 직접 보미가 기도하겠다 아버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스러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단하고 결심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말씀으로 내가 기도하겠나 여러분 결단하고 결심하십시오 주님 그 원인은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결과인 그대가 깨달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처지를 자유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가문을 아버지 하나님의 처리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진력을 처리시켰습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말신대로 존경하겠나 주님이 기뻐하는 그것을 행하겠나 여러분 결단하고 신경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으로 지금 마음으로 마음으로 신경하십시오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가늘이 영원히 주시옵소서 따라할지하다 부여가 이말지하다 모든 저스름 떨어질지하다 축복 이말지하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모든 진명을 따라할지하다 치라우를 받을지하다 주의 역사에 어찌시옵소서 오 나라발 시어넘이 가바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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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라발 가바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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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역사에 어찌시옵소서 여러분 가슴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거하셔야 하셔야 하셔야 말씀 없는 거 해결하시고 이제부터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깨닫고 행동하십시오 계속 말씀을 읽으십시오 집중해서 읽으십시오 그 말씀을 계속 들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마음이 너희 안에 내 마음이 너희가 지킨다면 무엇인지는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받으려 하셨습니다 주여 내가 받길 원합니다 여러분 받으십시오 기도하는 대로 다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할 것만 아시면 됩니다 말씀에 승부하면 여러분 다 받으십시오 오 나라 가바레르 오 나라 가바레르 가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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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을 떠나갈 자가 가난을 떠나갈 자가 지금 현장 속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현장 속에 주님의 오신으로 구하십시오 주님 내가 승강하겠사이다 지금 이 오신으로 오시옵소서 내 가정 속에 오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성과 이래 8장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결심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다 주신 대로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 순종함으로 모든 걸 받으십시오 찬양하고 하면서 준비하시는 림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평화여 새사랑 대고 내 맘을 바라던 찬빛을 찾은 거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그 말씀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눈에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친 후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맘에 현실을 꿈꿈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예제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친 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흔들리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 신의 꿈이 사라져버린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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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의 꿈침한 골짜기 사막의 꿈침한 골짜기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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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모든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 지금 내 사업과 내 직장과 내가 하느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돌아올 주여다 물질은 돌아올 주여다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지금 아버지의 질병 속에 있습니까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모든 질병 예수 내 맘에 오신 다 떠나갈 주여다 다 나갈 주여다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고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환원이 다 떠나갈 주여다 평강이 말 주여다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신뢰가 아버지 아래에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적이 높아지게 하시고 좋아지시고 친구들을 잘 아버지 아래에 살릴 수 있도록 죽겠어 역사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주님 붙들어주시고 은혜 베풀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아름다운 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죽겠어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제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옵소서 지금 내 현장 속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위해서 내가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내 현장 속에 오시기를 내가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그 신뢰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저다 아멘 예수님의 영원토록 함께 버튼이 또 잘못되었고 자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태풍이 좀 올라온다 하는데 여러분이 잘 예수님의